자, 스태프들 다 들어오세요. 야, 이제 안 들어가야 돼.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고비고! 고비고! 출발! 안으로 들어가서 드셔도 돼요. 요거는 전이 얼마예요? 한 개 천 원씩. 요거는 한 개 천 원이에요, 여기는? 계속 왔다. 아, 난 거기 세우는 말이에요. 왜 얼마예요? 잡다 말려. 막 섞어 잡자. 주라 헷갈리기.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안 걸려서 안 걸려서. 하은동이라 주라에게 헷갈리기. 주라 이거 좀 들어. 주라 이거 좀 들어. 컴퓨터는 거 안 좋아. 지금 몇 개, 몇. 두 개 먹은 거예요? 나왔다, 가자. 예. 튀김만이야? 튀김? 나도 튀김만. 아, 맛있다. 이것만 맛있어, 이거. 자, 야채 튀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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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방수 와. 지금까지 얼만데요? 지금까지 한 28,900원 정도였는데? 불 싱싱한 거예요 이거? 응. 싱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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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다 미친. 소름 돕는다 소름 돕는다. 어 음료수. 음료수 이거 하나야 얼마야 음료수? 사이다 하나야 얼마야. 아 위에서 또 음료수 마셔 확인하자. 야 위에서 음료수 몇 개 먹는 거야? 야 음료수. 와 귀신이다 귀신이야.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저 형. 준호 형도 안보게 이쪽. 야 언니 머리 봤어. 준호 형도 안보게 이쪽. 야 언니 머리 봤어. 홍철아 준호 형 안보게 이쪽 통로로 들어온다고. 야 이제 안돼. 야 이제 안돼. 야 이제 안돼. 야 이거 이거. 뭐가 이상해요. 사회. 불러서 못 먹겠는데요. 형. 형. 야 여기 와서 먹어. 39만원으로 해서 한 40만원. 그게 딱 보니까 안다고? 에이 거짓말. 1층. 와. 이건 우리팀 안. 이거 우리팀. 아유 옥철아. 야 아까 한 번 갖고 왔어. 어디에. 또 갖고 왔어. 5만2천입니다. 1층. 똑같은 걸 아까 계산한 거 있고. 왔다 갔다 해. 저 계산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지금 계산한 건데. 저 계산한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아는 데 이쪽에 몰려 있는 거야. 와. 아니 어떻게 놀려 있는 거 슬픈까지 다 봤어? 무한돌 끝이야 이제. 끝. 끝. 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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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 여기서 지금 거의 한. 그. 한 번에 짜리 얘기해요. 뭐에? 그면 2만원에서 2만 5천원을 주시면. 이제 소름 돋는 거 같은데. 아 이거 하는데 이거. 5.7% 30,000? 2,000원? 30,000, 2,000원입니다. 이제는 바구 같지도 않다. 무서워 이제. 30,000, 2,000원 결정하신거죠? 잠시만요. 결정해야 돼. 나가면 안 돼. 이분이 큰 바구니에 들어간다. 큰 바구니에 들어간다.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더, 다시 한 번. 아까 몇 개 있었어? 이거는 모를걸? 이거는... 빅뱅이다, 빅뱅. 진짜 시원하게 한 번 쏴요. 기다려. 어지러워요, 지금. 1, 1, 38,000,000원.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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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5천 범위 7%이세요. 41,950원. 35,000,000,000원. 35,000,000,000원. 나 진짜 이거... 이 범위 아래에 들어가면 정준하 씨의 승리. 최종 계산 얼마 나올지 구구한대요. 이모님! 이모님! 사장님, 계산 다 된 건가요? 왔어, 왔어, 왔어. 저도 못 봤어, 저도 못 봤어. 맨 밑에 총입니다. 이거 참... 얼마야? 첫 자리, 4입니다, 일단. 일단 4입니다. 뭐야, 집어 형! 아니야, 2면 안 돼. 2면 끄자, 2면 끄자. 첫 자리 4입니다. 첫 자리가 4라고요? 첫 자리 4입니다. 첫 자리 4만 6천 원! 하나, 둘, 셋! 44만 6천 원!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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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원! 야! 야! 접지, 접지 하나 차이야! 접지 하나! 야! 야, 한 그릇 차이야! 박상금 주자. 아, 이거. 주거, 주거 주세요! 4만 원을... 근데 아까 내가 30만 원을 했잖아. 뭐래? 뭐라고요? 60만 원을... 놓여가지고... 아, 끓네. 솔직히 40만 원을... 아냐, 아냐, 아냐. 왜? 아... 아... 원래 43원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동작에 44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맹세, 하늘의 맹세 아니 형 이거 대단하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 정청무의 오차범위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41만 1950원까지였는데 정말 딱 한 만원 안 되는 정말 한 접시 차이로 정청무가 오늘 쐈다! 꼈다! 쐈다! 쐈다!